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그거! 그거 데리고 왔는데요. 이야 참... 봅시다. 제목 내가 자기를 가족처럼 안해줘서 새언니가 엉엉 울었다고 하는데 아니 이 아줌씨가 진짜 미쳤나? 뭐야? 시자질 좀 해줄까? 원재, 제가 새언니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신우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새언니가 저 때문에 울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 거지같은 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오빠는 3년 전에 결혼했고요. 바로 어제 오빠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새언니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섭섭해하고 서운해한다며 엉엉 울었대요. 나 때문에 아니 우리가 뭐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바로 이래요. 첫 번째 우리 아빠 생신 일단 저희 아빠는 여행을 하는 것보다 외식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빠 생신은 오빠랑 저랑 늘 50%씩 부담을 해가지고 식사 비용 및 선물을 드리곤 했었거든요. 언제나 늘 그래왔어요. 물론 온 가족이 다 모이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그냥 그 사람만 빼고 시간 되는 사람만 외식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일날 갑자기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항상 미리 예약을 해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장소를 잡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일찍 잡는다 해도 당일에 정말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되게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빠 생신 당일에 근무를 한 적도 있고 저희 오빠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약속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둘 다 참석 못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작년 저희 아빠 생신 당일 새언니 친정 친척분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아빠 생신 식사에 참석을 못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네 언니 알았어요. 그럼 뭐 오빠도 참석 못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빠는 또 참석을 한대요. 그래서 또 알았다. 이러고 우리끼리 잘 먹었거든요. 잘 끝냈어요. 근데 새언니는 이 상황이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가족인 한 사람이 빠졌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다음으로 미룰 줄 알았다고. 이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저 혼자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흔히 새언니 본인이 생일 당사자도 아닌데 뭘 기다리라는 거야. 아니 대체 이게 왜 서운하고 섭섭한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정말 이게 새언니 한 사람 때문에 예약하기 힘든 식당을 취소하고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만에 하는 외식을 뒤로 미뤘어야 하는 건가요? 서로 일이 있어가지고 언제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일지 모르는데 생일 당사자도 아닌 그것도 새언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정을 변경한다는 거. 저는 이거 미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두 번째 저희 엄마 생신 지난번 엄마 생신은 제주도 일주일 여행을 계획했고 식 숙소를 알아보던 중에 이게요 아무리 장기 여행이니만큼 일주일이니까 잠만큼은 각자의 방에서 편하게 쉬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너무 길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는 등 개인들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호텔방 세 개를 따로 잡았거든요. 부모님 따로 오빠는 따로 저 따로 이렇게요. 당연히 이거는 저 혼자만 아니고 오빠랑 새언니한테도 물어봤어요 의견은. 분명 그때 둘 다 좋다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죠. 그리고 여행도 되게 알차고 재미있게 잘 놀다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섭섭하고 서운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새언니는 방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 펜션 같은 거 독채를 빌려가지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가족들의 정을 쌓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는데 제가 신우인 제가 제 마음대로 각자 따로인 공간을 잡으면서 가족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정을 못 느꼈다. 이 부분이 자기는 너무 서운하고 섭섭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저번에 저희 사촌동생 결혼식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저희 남친이 처음으로 친척분들에게 비록 정식은 아니지만 인사를 드리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제 혼자 저 멋대로 콜을 한 게 맞아요. 오빠 부부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냥 부모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에 부모님한테만 알렸고 저희 엄마 아빠는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기분 좋게 그렇게 결혼 당일 남친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사촌동생도 그렇고 친척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이고 그냥 가면 안 돼 집에 가가지고 저녁 먹고 가라 이래가지고 남친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오빠한테 연락을 했죠. 아이고 안 피곤하면 다 같이 밥 먹게 건너와라 이렇게요. 그런데 그날 오빠가 저녁에 무슨 급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결국 안 왔어요. 그런데 새언니는 이것도 서운하다고 합니다. 남친 오는 걸 왜 자기한테 말을 안 했냐 이거 하고요. 저녁 먹고 가라는 약속을 왜 당일에 잡았냐 이거 자기한테 미리 언지를 줬어야지 왜 그걸 즉흥적으로 이 마음대로 정하냐 이러면서 아무래도 아가씨는 나를 가족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단 저희 가족은 소고기를 다들 좋아하고 새언니는 해물을 좋아해요. 또 저희 가족은 해물을 싫어하죠. 집에서 생선 자체를 안 먹을 만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친이 멀리 여행을 다녀오다가 한우를 좀 좋은 걸 사왔어요. 저한테 자기 가족들끼리 먹어 라며 제 손에 들려 보냈지만 엄마가 아이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예의가 아니지 오라고 해라 오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남친도 꼭 데려오라 해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데려왔고 그리고 엄마는 새언니가 좋아하는 전복회 해물탕 또 이모네 가게에서 가져온 고등어도 구웠습니다. 안두운 고등어야 죽이죠. 고기 빼고는 전부 다 새언니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랬는데 새언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우를 보고 뭐야 한우 사왔어요? 이런 말을 했고 저희 엄마는 어 공공이 남친이 선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이게 끝이고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들 호화호호 잘 웃고 잘 먹고 잘 놀다 각자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새언니는 이게 또 서운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오빠한테 뭔데 도대체 뭐가 서운하다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다른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만 사오고 내가 좋아하는 걸 사오지 않았어. 아무래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제3자의 눈에도 나는 가족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으로 보이는 것 같아. 그래. 그게 오죽했으면 그럴까. 아버님 어머님도 서운하지만 아가씨가 제일 심해. 너무 섭섭하고 서운해. 우리 집은 절대 이렇지 않는데 나를 얼마나 가볍고 쉽게 보면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대놓고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러면서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 대충 눈치를 보니까 이게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저희 오빠도 엄청나게 시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를 한 건지 제 근무지까지 와가지고 밥을 사주며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저희 새언니 절대 무시하거나 섭섭해하게 할 만한 또 서운하게 할 만한 그런 행동도 한 적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아니 무시를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새언니 의견 안 물어봤고 그냥 모든 것에서 다 배절을 시켰겠죠. 여하튼 그래요. 오빠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야 니 새언니 예민한 사람이니까 니가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신경을 써줘야 하고 또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뭡니까 이거? 말 좀 해봐요. 댓글 1번 아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거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 피해의식이 병적이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같은데요? 댓글 그러게요. 이건 그냥 피해 망상증 환자네요. 처음에 1번 읽으면서 뭐라는 거야 미친 거야 했는데 2번을 읽고는 아 그냥 미친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2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오직 자기가 주인공이어야만 하며 또 모든 결정은 자기가 결정을 안 하더라도 자기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정신병이죠. 2번 오빠도 미쳤네 앞으로 말 전하지 말라 하시고요. 또 고작 이런 걸로 사원할 거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요. 뭐 하는 거야? 3번 아 진짜 안타깝네 바로 이런 것들이 맨날 첫날 딸같은 며느리를 찾는 싯자 시모를 만나야 하는 건데 말이지. 4번 우선 이 글 링크를 오빠에게 보낸다. 그리고 야 앞으로 나한테 이딴 시덥자는 말 옮기지 말고 직구석에 이상한 거 데리고 들어온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 끝! 5번 아니 가족의 의미가 언제부터 상전으로 바뀌었대요? 아이고 무슨 황후 마마라도 납시는 줄 알았네? 6번 그래 뭐 사람이 운다는데 그 소원 들어줘야죠. 부모님더러 집에 맨날 불러다가 설거지도 시키고 제사 음식 차리게 만들고 주말이면 밥 먹자 꽃놀이 가자 의식하자 등등등 계속 불러드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의 장을 제대로 느끼게 해줘야지 뭐. 어? 7번 이야 소고기 부분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비싼 소고기를 사오지 오징어로 사올까? 8번 나는 말이죠 시자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내가 보기에도 저 새언니는 그냥 개또라이 같아요. 아니 도대체 지가 뭐라고 다들 우쭈쭈 하면서 챙겨야 하는 거야. 미친 거야? 9번 아니 잠깐만 1번은 지가 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가 시부모님께 죄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글을 잘못 본 것 같아요. 한 명 빠진다고 일정을 다 취소하는 게 맞아? 아 지생일이야? 그리고 2번은 그래요 다음에 새언니 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 그리고 엄마 뒷수발까지 다 들게 한번 시켜봐요. 아가 목이 마르구나. 아가 저녁 멀었냐? 아가 커피 한 잔 타와라. 등등등 이러면 완전 가족 같고 되게 신나겠네. 좋겠다. 그리고 3번 이거는 뭐 갑자기 생긴 일정인데 뭐야 지한테 컨펌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래 뭐 의견 물어주면 고맙긴 하지. 근데 이거는 뭐 같이 있든 빠지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자기만 뺐다고 상원하다고? 선물을 당연히 시부모님 어른들 기준으로 사와야지 거기 지가 왜 껴? 길끼빠빠빠를 전혀 모르고 있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관중의 공주병에 개피곤하다. 아니 도대체 쓴이 오빠는 어디서 저런 걸 주워왔대요? 이거 그거죠. 저번에 소시오패스와 관련돼가지고 프로파일러였나 정신과 의사였나 아무튼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두 자매가 있고 동생이랑 아빠랑 집에 있다가 아빠가 심장병으로 쓰러진 거야. 동생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119 전화하고 아빠 막 팔다리 주무르고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겨우 아버지가 좀 괜찮아진 거야. 마음이 좀 놓이잖아. 그때 엄마나 언니한테 연락을 돌린 거지. 언니한테 언니 아빠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사람은 뭐야 아빠 지금 괜찮아? 거기 어디야? 이러면서 막 아빠를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왜 그걸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이걸 먼저 따진대요. 너 뭐야? 아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병원 가기 전에 왜 말 안 했냐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처럼 더 무서운 게 이런 경우가 평균적으로 4% 정도 된답니다. 즉 사람 100명 중에 4명이 이렇대요. 무서워? 뭐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